성원에 이어수록 숲계를 송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상에 대한 보고 있겠습니다. 채판기의 안전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는 다음은 일괄고가에 의해 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상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의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24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불구 1건, 나머지 2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D67조입니다. 심혈의 의료님께서 지리하신 설봉호수 아랫마을과 중미천 상류관 정기 추진사항입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정기사업은 지난해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2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중미천 상류구간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상류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용역을 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정기사업과 중미천 상류구간에 대한 화천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에도 부서관 협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역국의 멋진 친수 공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조 서학원 조인희 의원님께서 지리하신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문면 안전체험관은 20년도 한강수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신체험이 되었으며 설성면 안전체험관은 소방서 신축 부진의 안전체험관 건립을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 및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조 서학원 김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서를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방 하천 14개소와 서하천 25개소에 대한 준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20개소는 금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 하천은 도비, 서하천은 시비를 투자하여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퇴적 심화구원 전체에 대한 준설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종입니다. 금년 추경에 서하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퇴적 심화구원이나 취약구원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재해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조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문화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큰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이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축제보다는 기존 축제의 군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민산축제에는 제7기동군단이 19년도 도자기축제에는 항작사가 참여하여 시민들이 군문화를 체험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 의견수령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축제 기간에 군부대가 단체로 방문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쌀, 도자기, 인산축제 등에서 보수를 활용하여 군문화위 복창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조 김할식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서관천 및 청립천 제광도로 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관천 제광도로 및 포장 구간은 7.5km 중 5.64km에 대해서는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1.87km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 예산 확보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립천 제광도로 및 포장 구간 2.6km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도비 1억 7천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광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결편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이기화 어르신께서 지기하신 복화천과 습병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의 오약 예방과 폐적한 습병 공간 확보를 위하여 20년 10월부터는 하천 고소부진의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복화천 이용객들이 친수 공간 확충을 위하여 복화천 관광 자원화 사업과 복화천 벚꽃 식품길 조성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인이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운면동 신장 충격기 등 사업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분산 실시하고 영상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교육 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보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1년 7월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22년 7월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도시하여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 관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김하철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SK 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필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발업 SK 하이닉스 주변 시도 2호선의 출퇴근 시 상습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SK 하이닉스 후문에 불화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가자 5월에서 하이닉스 후문 확장 및 하이닉스 후문에서 시도 1호선까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하철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수정 격차로에서 도발 역사관 미개설된 구간에 대한 민원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암일이 마을을 진입하는 구간의 도로 개설은 주민 의견이 상반되어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며 의견 수료 부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살해됩니다. 우선적으로 보복하록 암일이 중로 3-12호선에서 주단천 재방을 연결하는 우회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하철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대월면 초지의 도시핵도로와 대월면 초지의 도시핵도로와 서울호 1호 53호선이 인도 설치 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월면 초지의 도시핵도로와 인도 설치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월면 초지의 도시핵도로 174호선과 55호선 도시핵도로 조기 설치 관련입니다. 초지의 도시핵도로는 초지의 마을 내 도로로서 15가구와 건물 철거 예정으로 집단 유흥이 약이 및 이중 발생 등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대한 찬과 의견이 있어 초지의 마을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 의견이 수정되고 도로 개설의 공감대가 수어지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이천 노컬푸드에서 중일 1통을 잇는 마을 안길의 도로 개선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유련동 노컬푸드에서 중일 1통을 잇는 마을 연길도로의 경우는 일부 구간 피양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중일 2통 마을 연관에서 경강성 굴박스 구간의 피양기 설치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도무선을 증거하여 피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서 6곳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화학원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복화천에서 신분천 도입 예스파크 자전거 도로 펄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단절부간 750에 대해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스파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리쪽 화학원 김일충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노화된 인도 보수 추진사항입니다. 시가지 바로 환경 정비를 위해 아궁 배전설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부터 인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인도와 보도불러 관련하여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인도 정비 시 구형 및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행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조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로 포장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1년도에 장호원의 부의 4개 운명 마장면, 모가면, 설정면, 율런을 대상으로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호원 시가지 노면 물량 도로 구간은 재포장 공사를 통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조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대월 3거리 무게전 차로 확정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년도 5월 경기도 건설형으로부터 사업 승리를 받았으며 21년 4월 도비 예산을 재료정마다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신인 통행 불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조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금당에서 천원위간 지방도 318호 조기 착공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금당 선업관 우선 시행 구간으로 지속 건의하여 4월 5일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조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호성 고당교 9호 지방도 333호선 도로개선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관리청이 경기도에서 반호성에서 고당교 진입시 대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방도의 예산 수립 후 교량 난간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조 2기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4년 조흥리 신든면 이누리 마을양질 확포장 공사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천시 농어촌 도로 정비 기본기획에 따라 사업 무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아신 104년 조흥리와 신든면 이누리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금년 2회 추경해 조흥 2기간 설계비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이누리 농어촌 도로의 경우 2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6,2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흥리 의원님께서 지리아신 반내마을 안길 전부간 위발 재포장 추진사항입니다. 마을 안길의 경우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어 대다수 개인 사유주의 도로가 형성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아 위발 재포장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에 각 읍면동 사업비 제품 편성시 재포장 구간 시종점 위발 계획을 수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창업소지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일괄 재포장하도록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감동으로 시민들 편을 취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고조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기하신 스포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입니다. 스포존 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 12월 반내 동치역 5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달출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조 사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전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우선 학교 앞 어린이 승강전 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창이 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학교 앞 어린이 승강전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의 승인 신청 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조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지하신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추진 사항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사업은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서울일보 송종 한내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포옹도와 현장 문의 도로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 및 도렬량 밀집 지역으로 확대 설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조 미규와 위원님께서 지지하신 주말 시내 도로의 교통 환장을 억제하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확대 추진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토요일 단속 행정 예고와 시민 행보를 거쳐 3월부터 토요일 단속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단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 주차주소 확률 및 주차장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에 철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또한 2020년도 시정질문 답변 시진사항 보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말까지 양봉 시킨다고 하시고 제가 목을 계속해 보면서 벽을 벽을 이렇게 잘은 아프라구요. 바닷공사 바닷공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고 있거든요. 추진한다고 계획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훈련으로 잘할 수 확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복역당을 보면 이쪽에서 중앙복역당에서 조금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방법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다 하시면 안 될까요? 본 쪽에 지금 저희 중미천은 저희가 하고요. 또 이쪽 중미천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중앙복역당 당보동 상담소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 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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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저 안전 1 여기 보니까 20년 4월 3년 경기도 방문 협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일 올해 어떤 뭐 협의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16일 날 서방서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방서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해 놓은 것에다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들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안전체험관이라는 것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땅을 살 거거든요. 지금이 와서 무조건 흥믄적으로 편리한 집안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복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병합도 저희는 어떻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찬준서에 보면 실제 이렇게 보면 소화천, 자산화천이 있잖아요. 그 수련의 몸은 나무 가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오르다 보니까 막 쓰러지도 부러져서 이게 막상 여름이 비가 오는데 역시 가루들어가지고 불을 막는 상황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랄까요? 조사라고 하기 너무 많고 민원이 되는 곳은 빨리 빨리 뭐 좀 처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화천과 마찬가지로 소화천에 대한 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수목지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한번 민원 올려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지원을 더 해주셔서 네, 예.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게 좀. 네, 덕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시정지대는 없는 건데 네. 안전청괄과 하나의 과정사고 네. 하나만 좀 올려드리려야 돼요. 네. 그 5천 주유소에 있거든요. 서해차도 224번지에. 거기에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마장 5천 주유소 말씀이시고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임야 주유소도 임야가 있는데 거기 아마 풍치지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이제 수해를 집중호가 내려가지고 네. 크게 많이 이렇게 스파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 주인이 직접 자리를 치웠나 봐요. 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임야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이제 거기에 거기에 수해를 계속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를 좀 해 주셔서 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궁금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riderDes:" 성화천과 풍미천 지역을 지켜봤는데 화천 중소를 보면 완료가 2022년 3월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홍수가 나면 성화를 완고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도 있게 다시 한번 현장에 관한 조사를 해보시고 시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화천과 풍미천 7월에 주문해서 도기도 갖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위원님과 도비를 갖고 오기더라도 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함께 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풍모나 이런 부분은 시와 도위원과 함께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도위원이 다가간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도목시장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명밀히 같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좋겠다고 하시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갑자기 신정지가 오면 우리가 신장축격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러 면성소에 가야 되는 거네요. 신장축격기가 별도로 또 마을에 쪽을 가고 있는 곳에서 설치한 곳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신존에 있을 때는 각 마을에다가 신장, 자동신장축격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거기 노인분들이나 이장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상상이 많은 게 아마 주민들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5분 안에 이제 심폐소생술이 되면 그냥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갖고 안 되니까 이 전기축격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만 심장이 소생할 수 있는 전기축력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시민들이 달려가서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천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천시 하면 물론 쌀과 도자기 라는 어떤 이미지 저희 표상품에 대한 이미지 상호는 있지만 이 지역에 SK 하이니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매지의 군들이 이제 이천시 부발에 하이니스가 있는 인변지역으로 오면 상당히 좀 많은 그 우애성을 가지고 또 이천지역을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야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되었냐면 이 세계의 인류 기업이 그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발시 인변의 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저조하다. 아시다시피 뭐 인변 상근의 뭐 상가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로길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진짜 대기업 이천시에 이천시와 함께 성장해 왔고 세계의 어떤 반도체 중심의 기업으로 목적 서 있는 그 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이 맞는가 라는 부분. 그래서 앞서 이제 대면을 좀 하시면 이 님께서 SK 하이닉스 주연 환경 개선 이라는 어떤 이제 총체적인 이 이미지 개설을 위한 상보를 시정지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한번 과연 그 하이닉스라는 구간에서 전반적인 약간 수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이미지 상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업의 이미지와 우리 이천시가 함께 선고돼서 이렇게 맞춤으로 갈 수 있는 이미지 개선 측면의 어떤 계획들이 같이 구비가 되는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좀 드리기 전에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뭐 의원님하고 공감하고요. 저희는 그 정말 역세권이 개별이 되면은 상생적으로 아마 그 주변은 많은 발전도 보일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될 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가도 있지만 도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만 주기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 주변에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더 방망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환경 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루는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지역이 정말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각국 측에 홍보하는 체계 그 홍보하는 체계가 기존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곳에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체를 좀 부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부발 역세권 중심을 토대로 입천시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전체적인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연주해 주었을 때 이 사안이 조금 더 체계적이기 계획적인 필이 마련되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하이닉스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수원에 가면 박지성길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것처럼 그냥 하이닉스 길이라고 복화천 넘어서부터 개월까지는 그렇게 한번 지정해서 네임을 늘려줘 그거는 저희가 지정될 수 있는게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도룡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107조 네. 수많은 장모도 조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혜정 의원 김혜정 의원이 지정되는데 아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고 있어요. 현장 저기 본인과 바닷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바닷형 보행신호등이 될까요? 기존의 그 신호등 있잖아요. 네. 신호등에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보니까 2020년도에 발출을 해서 설치를 몇군데 했더라구요. 지금 학교 주변에 인상적으로 지금 설공하고 총정 한대초등학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설치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호 부분에 대한 거를 3월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을 자체적으로 할 기회로 지금 여론조사 대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부분이 다른 타시곤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곤에 설치한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다 요금을 부담해 놓은 건지 아니면 도나 경찰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건지 요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다작형 고향신호등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비용이 이렇게 현재 설치되는 그 기둥 있잖아요. 네. 신호선 양쪽에 그래서 거기서 달아가지고 어 이제 어린이들이 특히 이렇게 무의식중에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여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영상을 공부를 보다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전 안내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치하는 방법은 바닥 굉장히 좋은지 아니면 현재 신호등에 설치를 해서 비용을 절각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시민에 관찰하셔서 네 요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학교 주변이 대부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정말로 설치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련동 그쪽 큰 도로가 이렇게 정체 구간이 많이 생기는데 네 앞으로도 푸드플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정체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가요? 어떻게 지금 보면 저도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급격히 차량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모가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장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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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가서 복발리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새로 난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차량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협업이나 마점 속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요 근래에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했는 도로를 확장했는 도로를 확장했는 도로를 확장했는지 아니면 주변부터 우회로를 더 만들어야될 건지는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했는 계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담당을 모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는 산 이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에서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출퇴근을 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원통산 밑에 자락 곰다리에서 단월동으로 가다보면 남도정 식단이 있죠? 왼쪽 산 산이 여름에 조금만 비가 내리면 산사태에도 많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 토사가 엄청 많이 유출되거든요. 지금도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또 토사가 유출된 그런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우리 윤희동 동장님하고 토목 담당이 가서 준석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교통 후르에 각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갑자기 사태가 나면서 언제 사태가 나를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가 유발될 소재도 다분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월 초등학교 바로 교문 바로 앞동네 거기도 아실 겁니다. 거기도 지배가 좀 약해요. 그래서 7, 8년 전쯤에 거기 소화천을 새로 이렇게 선형을 새로 잡아서 소화천을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3집인가 2집이 좀 지배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소화천을 새로 개설하면서 이 소화천이 기존의 집하고 이 구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높다고 해서 가정되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비만 오면 그 지배 마당에 물들 차는 이런 부분들이 소화천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영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장님하고 소목담당하고 며칠 전에 가봤는데 동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근본적으로 어떤 교전을 남겨냈던 건데 이 소화천을 새로 개설하면서 이런 현상이 난 거니까 또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소화천을 새로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난 거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스트 펌프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루가 하나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비가 왔을 때 쭉쭉 펌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를 이렇게 예언해 주셔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그 한번 한번 설명하게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98페이지 보면 관원에서 또 고당비 집압도 선사하는 도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도구에 대한 도구에 대한 도구에 대한 도구에 대한 같이 한번 탓설이 되어있는데 예 누구 시기 조금 아쉽단 생각이 되요 그들이, 이런 부분이 이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중학교에서 두발 농역관 도로 그 노선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왜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길이 좁고 목로를 타고 애들이 종독주의를 등교를 하는 와중에 아이들이 포장이 안되면 미끄러져서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빠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내기고 해요. 그런데 차량 통행에 어른들이 어떤 시선에서 시선에서 이거를 다른 방향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질퉁이 왔을 거에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한 사람은 빼놓고 어 다른 분들하고 있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배가 오르는 거고 있어요. 아이들 시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분명히 해서 이게 시작이 된건데 그거를 그 직위한 사람하고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계 용역을 용역을 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역시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처럼 제가 24년도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계속 노선만 잡고 있는 노선.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여기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여유가 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당장은 2년의 인사의 정의에서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 또 새로운 시작이야. 내역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질의한 사람은 이 내용에서 누구도 저항이 알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협의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 쪽인데 우리 아이들이 철종에 많은 수집판 많은 안전 관련돼서 시설들이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사고의 길을 보면 우회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심장한 보호로 건너가면서 사고가 나는 기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자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 안전 관련돼서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부탁을 좀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컬 전화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신호만 보고 사고 보지 않고 그냥 신호만 보고 바로 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우리 철도죠. 철도 지장할 때 철도의 차단각처럼 그게 아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하실 의원님이 어떠시고 안전 도시의 곳 건설로 소감사항에 대한 지리중교를 확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전 씨가 네. 이게 농소를 해당 해마다 농민들한테 많은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면 그 지역을 그 대공을 파주더라고요. 대공을 파주는데 그게 경기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대공을 개발하는 게 조에서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 주시면 답변은? 어떤 때 보면 도 의원들이 배당을 받아서 대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이려오고 그런데 시에서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방문이 있을 때 그 지역을 대공을 개발해서 해 주거든요. 그 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농업 정책과 상의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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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마가 가뭄이 생기다 보면 이게 부산화 사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용 배술 있잖아요. 이거를 2천원씩 전체를 놓고 용 배술은 최대적으로 되어있으면 대공업이다 뭐 하다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실현 질문을 사실은 두 번 정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답변에서는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백신지구가 백사 전동지구가 장원 설선이 이렇습니까? 네 장원 설선 그렇습니다. 백신지구, 전동지구, 이천 전체를 놓고 지구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는 신진하고 백사지구가 크고 남부지구는 전동지구에서 별도로 장원 설선이 들어갔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추진실적 세 번째 항목을 보면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2013년도 가뭄 대책 수립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6월에 정리가 될 텐데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물,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등을 저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분석, 수리시설물의 유역도, 수혜 유역 현황도가 다 이렇게 조사가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공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그 지금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지구나 백신지구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는 내용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작년도 6월에 항우적인 가뭄 대책 수립 용역을 척수를 해서 근문도 6월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십개계에서 신든이나 네 그 마냥 이쪽은 무슨 지구에요? 그 지구로 현황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거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백신지구 신든 백사를 백신지구로 묶었고 장원 설성은 이제 전동지구로 묶었던 거는 이제 기반 우리 이천시에서 이제 이천시기구 가까이 중앙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여서 지구 자체가 물론 이제 기반시설 지역용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다른 홈업이나 또 이렇게 뭐 마장이나 이런 데 뭔가를 한다나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천시 전체를 네 전체 농지를 놓고 뭐 용역을 가출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한번에 해야 이게 시설비용이 좀 짙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한쪽 지구에서 해당가다 그쪽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려고 개업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그 용역을 가출해서 해군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대부분을 마장에서 원해서 3군데도 상치를 시킨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들어간지 모르는데 우리 대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똑같이 되나 아니면 지역들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상은 이제 파페에서 이제 얼마, 몇 번 얼마 해갖고 있는 예상은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터지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놓고 저희가 이제 정산을 했을 때는 좀 터지는 있을 거 알겠나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 더 줄여서 틀어 줄 수 있겠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업과 부담 신청한 분입니다. 상하수업사업체소가 2020년도 시장님 질문, 답변에 대한 추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저희는 한권입니다. 개만식 웬이크로 지진을 하시냐고요. 하수처리시설을 펼쳐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 권위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 내용으로는 역사건 추진사항과 적정구지 검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설 운영방안을 반환으로 정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발 하수처리장 권리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처리했습니다. 부발장에 와서 처리했는데 지금 부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하수처리시장 내에 아니면 그 앞에 저희가 증설대정구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부발 복지회관을 권리해달라는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지가 전주가 경기전흥구역 지역에서 저희가 생산기관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로 농지축의 절단이 사이가 있어서 농지전형협의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농지축이 절단되지 않는 범위내로 면적을 축소한다던가 진흥구역 가장자리 위치로 변경해서 신청할 때는 농지전형을 검토하겠다 이런 경기도농업정책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하수과에서는 기존 처리장내에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저희가 중공예정인데 그 후에 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붙여지는 원형으로 붙여지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내의 활경에는 경기도에서 혐의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치, 굳이 농업 생산지역 그런 토지한다면 가장자리쪽 그런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면 복제가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사이드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똑같은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단체장들이나 전반적으로 의견을 위치할 때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함께 의논을 해서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또 몇몇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불효포함이 또 생겨요. 왜 그쪽으로 했니, 이쪽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더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봐요.